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지난 수요일 날 아주 민감한 주제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첫 시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거나 혹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기독교계 안에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칼빈주의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교리가 견인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교리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교리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교회들 대부분 장로교 또 칼빈주의를 믿는 침내교 근본주의 또 이런 구원파라든가 주로 선교단체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생을 얻었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영생을 줘다가 다시 뺏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으며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알미네안주의라고 하는 이런 알미네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 이제 웨슬리안 알미네안주의라는 게 뭐냐면 성결교나 우리가 보통 감리교 있죠 이 사람들은 웨슬리가 이제 감리교를 창시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데 그 교리는 알미네안주의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데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거나 이렇게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교회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옳고 그러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모든 그런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척도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교는 그런 우리 칼빈 선생 이랬다 감리교는 어떻게 우리 요한 웨슬리가 이랬다 또 어떤 사람은 칼바르트가 어떤 사람은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은 또 조지 히필드가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도 그 신학자도 이렇게 했다고 그 유명한 목회자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보면은 저한테는 그런 경우 없는데 제가 평신도 때 보면은 이렇게 전도하다가 무슨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도 칼빈이 말하는 요한 웨슬리가 말하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이걸 가르치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맞아야 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2사에서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누가 칼빠르트가 아니면 요한 웨슬리가 존 칼빈이 누가 말하는지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어떤 내가 배운 거 보통 이제 그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에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대환란전에 오신다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천년한국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후천년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이 천년한국처럼 좋아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또 무천년설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도 후천년설을 무천년설도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케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가 전천년설을 가르치면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오면서 전천년설 주의자가 되었거나 무천년설을 가르치는 신학교에 가면 무천년설을 배워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진료로 가르쳐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보면은 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저도 옛날에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났는데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이게 좀 이상하네 지옥을 갈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을 했죠 누구에게도 말 못한 건 칼빈주의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또 보금주의 근본주의 이런 개혁주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금의 변천사 보금이 성경시대는 어떻게 전해졌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는가 이걸 보니까 아 지금 우리는 변질된 보금을 지금 전하고 듣고 있고 하는 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는 바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모든 것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내 일상의 삶에 있어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메 말씀만이 맞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가 말씀에 맞으면 그게 옳은 거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가서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고 해서 상급의 심판이 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흰보좌 백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상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그런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요한복음 12장 48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여러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정교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말씀대로 안 살고 저는요 칼빈 선생이 이렇게 했고요 요한의 웨슬리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배워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봤네? 내 말에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 맞는 것은 우리가 믿고 말씀에 안 맞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 아무리 놀라운 그런 목사님이 그런 걸 했다고 해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세계적인 이런 기독교 역사의 2000년 동안 위대한 그런 사역을 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이뤘지만은 그분도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고 또 그분도 성경을 완벽하게 다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에요 저도 옛날에 있던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친 데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환란 가운데도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럼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지 아 이건 아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했는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올라오라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다 죽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한테 보니까 어때요? 자세히 보니까 교회보다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인에게 올라오라고 했는데 교회가 다 들림받아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고린도전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0장의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먼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혈국 사건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9장에 뭐가 나오냐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다 예전에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런 사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그때 복음을 전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서양 옷을 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질감을 느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이분이 과감한 어떤 결단을 했어요 양복을 입는 서양 옷을 버리고 중국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사들이 비난하고 굉장한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인에게 더 친밀감 있게 다가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의복을 받고 있고 중국인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병든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이 맞게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맞게 다 그 사람마다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 고린도 전서 9장 27절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읽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인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사람인 저런 모습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남에게 전파여 다른 사람을 구원한 후에 도리어 나 자신은 뭐를 당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육신이 하자 한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 오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취약해 이런 걸 육신은 좋아하죠 그런데 육신은 어떻게 돼요? 교회 가는 거 싫어요 그런데 육신대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 버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준 내용이 바로 추리굽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계속 읽습니다 모세계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고 그리스도시라 그 도표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애굽에서 가난 전에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가난까지 그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애굽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해요? 양을 잡아가지고 저먹음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 받아서 나오니까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와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여기 구름과 바닷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했는데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들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겠죠 반석으로부터 나온 그게 지금 뭡니까? 이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바로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를 받아서 여기 홍해바다를 건넌 이걸 뭐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겠죠 신령한 맛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 그러면 이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다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합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걸 뭐냐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한 것처럼 바로 밑에서 우리는 누구의 종살을 했냐면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이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죠 이게 이제 구원의 사건이요 구원받아서 그래 구원받아서 이들이 나오는데 구름 그 다음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다음에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신령한 음식 그 다음에 또 음료를 먹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음식은 뭐냐면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의원은 뭐냐면 음료를 마셨다니까 이건 성령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음료가 어디에서 나왔다겠어요? 반석에서 나왔는데 이 반석은 누구라?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믿는 자들이 뭐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에다 구원받고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구름과 바다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며 물은 여기서 나오는 음료는 신령한 음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을 의미하고 반석은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일하고 뭐한다? 똑같다 그거예요 똑같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구원받아 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결국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난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 땅까지 그런데 이 광야를 가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하고 이 가난 땅에 못 갔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고 성령 체험하고 영적인 만나를 먹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이 많아 이게 유혹이 많고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걸 이겨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가야 되듯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천국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대요 많은 사람이 멸망을 받았어요 계속 보겠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람미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라고요? 본보기가 된다고 그러면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뭐 하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8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 중 어떤 자들이 뭘 하다가?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층 여러분 아시죠? 주일날 밤에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하방 발락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먹고 모함 여자들하고 그런 어떤 성행위를 하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 또 2만 3천 명 죽었잖아요 그걸 말해 음행하다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9절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에 매겨 어떻게 돼요? 물려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국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오늘날로만은 예수의 뭐로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산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 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이 인도해 주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광야 같은 광야로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음료를 마시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여기서 뭘 했어요? 금송하니 모세가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에게 금부치를 빼가지고 우리를 만들 신을 만들어놔서 금송하니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애국에서 구원을 받았죠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가지고 가난 땅에 못 갔잖아요 많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다베라에서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원망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불이 내려가지고 여기서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여기 가면 이제 나온대 여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여기 보면 여기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다가 여기서 시험하다가 어떻게 돼요?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모합당 가면서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합당 여기서 모합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가 여기서 2만 3천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이 사건 자 보세요 여기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음행의 죄에 빠져가지고 멸망을 해서 어디를 못 들어갔다? 가난한 땅을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저런 멸망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5절로 6절에 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뭐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가늠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도 뭐 한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들 이거 본보기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너희도 멸망당하고 천국 못 가 그러니까 그거를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그래서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 나도 이제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이제 뭐 내가 넘어지겠어요? 이런 자만심을 가져서 난 항상 사도 바울을 만져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겠죠? 내가 혹시 버림을 당할 그리고 빌리포 성도들한테는 두렵고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그러니까 절대 그런 한 번 구원은 어떻게 사라고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니 신앙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때요? 자기 구원 받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사람들이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주된 원인이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은 가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좀 천국에 가서 상급은 없지만은 나는 천국은 가 예수의 공로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해가지고 아니라고 나타나 생활하고 세상 유혹이 오면은 그 유혹에 적당히 타협하고 죄와 싸우는 피글레일까지 싸우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 그런 안일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까요?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러면 구원 받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진짜 제가 어떤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지은다고 그래요 아예 죄를 안 지은다고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지을 수 없죠 아니 죄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원래 죄라는 의미는 화살을 빗나갔다 이런 목표를 벗어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어에 그런데 죄라는 거 지난번에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죠 원래 죄는 보통 말할 때 불신앙, 불법, 불순종, 불의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것이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 의롭지 못한 거 하나님의 불법을 행한 거 하나님의 법대로 살림한 거 이런 게 이제 죄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꼭 행동으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만 아니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도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런데 죄를 안 짓는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단번에 잃어버린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죄를 짓든지 죄를 짓기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나 어쩌다 또 죄 짓으면 어쩌지 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지만 날마다 회개하면서 회개 안 하다가 지옥 가면 어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 지으면 어쩌지 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죄 지을까 봐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전정근근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늘 불안해가지고 얼굴을 보면 예수 믿어도 나의 얼굴에 평안함과 기쁨이 없어 왜? 아니 지금 구원 받았지만 좀 잘못해야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항상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죄 짓고 지옥에 갈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빨리 회개! 이렇게 그러면 어떡해요 또 얼마나 불안해하고 얘기하고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가르침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어떤 죄든지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래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뭐라고 하면 성화라고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죄를 또 짓게 돼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원 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네 죄를 한 번 지었다고 구원을 한 번에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 1서 5장 한 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루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래야만 사망에 이루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루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루지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사망에 이루지 않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사망이 뭐예요? 지옥에 죄를 지었는데 지옥에 가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래 그런데 그래야만 사망에 이루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사망에 이루지 않는 죄를 보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놔두면 잘못하면 사망에 이루는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루는 죄가 있으니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데 사망에 이루지 않는 죄 다시 말로는 이건 뭐냐면 지옥에 가지 않는 죄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루는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망에 이루는 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옥에 가는 죄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어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어떤 것은 죄는 죄인데 지옥에 가지 않는 죄가 있고 지옥에 가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루지 않는 죄는 지옥에 안 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망에 이루는 죄는 지옥에 가는 죄 우리는 사망에 이루지 않는 죄도 안 범해야 되죠 그러나 이거는 혹시 범할지라도 절대로 사망에 이루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어도 사망에 이루는 죄를 짓잖아요 지옥에 가는 죄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보고든 그랬죠 그럼 형제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사망에 이루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걸 너 가서 구해라 그러나 사망에 이루는 죄를 범하는 것은 이제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지옥에 가는 죄와 지옥에 안 가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안 가는 죄라고 할지라도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죄를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는데 그 한 번 거짓말을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요 그렇잖아요 누구가 어떻게 훔쳐왔어 훔쳐왔다고 또 사기쳤다고 해서 금방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뒤틀려 버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안 되고 끊어져요 관계가 첫째 이게 중요한 게 그다음에 두 번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찬송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이사회에서 59장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왜 금식하고 막 부르지 내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으면 너희와 나 사이에 죄담이 막혀 있어서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한 귀가 둔화를 듣지 못한 거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죄가 가로막히면 조금 전에 말씀해 내가 거짓말 한 번 했다 아니면 뭘 훔쳤어? 사기쳤어? 이런 거 한 번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막 비판하고 누구 욕하고 이런 것도 죄잖아요 다 그러면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했으면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요 그다음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가 상달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우리가 보면 이사회 성경에 보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린다고 했어요 막아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지옥에 안 가는지 지었으니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지옥에 안 가는지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막히고 예배나 이름을 드려도 연락이 안 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상달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없고 죄가 다 막아버려요 하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닫혀버려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찾지 않겠는데 히브리스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무슨 하나님 징계나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는가부터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의 참 자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징계를 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보면 그러잖아요 나도 이제 자녀들을 키워봤어요 나무자식은 지가 잘못 살아든 뭐하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자식은 어느 잘못된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훈계하고 다 이루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 가지고 때려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잘못을 해결하라 깨닫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듣잖아요 그럼 계속 잘못된 길로 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초리를 들어서 쳐요 물질의 회초리를 들어서 어떤 질병의 회초리를 통해서 어떤 데는 막 자녀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회초를 때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막 이거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면 그러면 이제 용서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 살고 죄 짓고 이런 거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는가부터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징계를 받고 혹은 심판을 받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시죠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 이사의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이 어찌 자기 태해서 난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 그 택한 자,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진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삶에도 회복의 운청을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지만 어때요? 아니,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가늠하고 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이런 못된 짓이 됐잖아요 얼마나 큰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부에나 부인했는데 그래도 회개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경에 보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큰 짓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짓을 했어도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세요 회개 안 해도 용서해 준다고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용서 받지 아니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님 앞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으면 그러면 용서해 주지만 아무 죄를 지어놓고 뻔뻔하고 이러면 어떻게 용서해 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해도 열랍이 잔송하고 기도하고 에베하고 열랍이 안 돼 기도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께부터 오는 좋은 것이 다 막히고 할머니 다치고 축복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징계와 혹은 이제 하나님께 또 심판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해도 계속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져가지고 막 하나님 데려가면서 더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 둬버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징계하고 심판하고 하면서 막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면서 돌아오는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 사망에 이르는 죄로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제 지옥에는 안 보내지만 그냥 사탄에게 내줘버린 경우에요 사탄이 사탄이 갖고 놀아라 해가지고 그 육신은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자 여러분 자 그러면 구원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했잖아요 이르지 않느냐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15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누구든 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걸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그럼 그런 사람이 가서 어떻게 돼요 형제님 이러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교회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자를 보고든 그 사람을 구하라 하겠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게 생명을 주시리라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서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고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건 다 죄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사망에 이르지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죄인데 구원을 잃어버린 죄 지옥 가는 죄와 지옥 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옥에 안 가는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사람을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 돌아오게 하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너희 형제가 죄인을 범한 걸 보고든 어떻게 하냐 그걸 본 사람이 가서 그에게 권면하여 형제님 그런 죄를 지면 안 돼요 돌아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사님이나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가서 여기저기 소문내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잃어버려 네가 그 범죄한 걸 봤으면 너와 그 사람만 단둘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해결하고 돌아오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죄 지은 것들 가서 막 목사님한테 말해 장로님한테 말해 권사님들한테 내가 보니까 우리 이 집사가 김 집사가 어디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막 이래 다녀요 내가 그 사람이 해결하고 딱 왔는데 보니까 여기서 숙은 적은 숙은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 뭐 그 뭔 집사님 뭐 어쨌다더라 이런 소리가 쫙 나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피해가지고 나 교회 못 다니었다 그러고 안 나와버려 그럼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면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 말하래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어이 집사님 빨리 마음 돌이켜 해결하고 죽게로 돌아오지 이렇게 해서 돌이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죠 일대일로 그 다음엔 두세 사람 가서 그 다음엔 교회가 이제 가서 교회 대표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용서해요 근데 제가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뭐냐 아니 자기는 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있잖아요 누가 죄를 짓고 해결하고 죽게로 돌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내가 그걸 기억지도 않으신다 했잖아요 주님이 보일로 도말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도말은 뭐예요 페인트로 도색을 한 것처럼 완전히 그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다 내가 기억지도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 옛날에 저 집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이미 용서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판단하면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은 굉장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력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일대일로 가서 해가지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다 덮어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안 되면 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또 두세 사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으면 거기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때요 이제 교회에 말해가지고 교회 대표적으로 가서 말을 해 들으면 또 끝나는 거예요 아무 뭐가 없었던 것처럼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맨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은 막 판단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좀 자칭 의롭다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산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잘못했을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이건 굉장히 잘못 어떤 분은 그럽나 목사님 저는 절대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하고 그래요 절대로 용서 못한데 자기가 어떤 어려움은 절대 용서 못해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1백 대남 빚진 자를 통해서 우리가 1만 달러한테 빚진 것을 탐감받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주님 앞에 그런데 자기가 좀 잘못하면 용서치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너희 형제의 잘못을 용서치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치 않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난 절대 그 인간을 용서 못한다 이래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주기 동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럼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안 해 주고 주님 날 용서해 주소 그럼 어때요 네가 먼저 용서하고 와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래가지고 죄,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에서 출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권징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출교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도들이 죄 짓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사망이 이루지 않는 죄 범하는 걸 보고든 형제들을 권멸해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 지옥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는 교회 나왔는데 코로나 시대 아니면 어떤 일로 죄 지어가지고 지금 세상 가운데 막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믿음 생활했는데 그 사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전화도 하고 찾아서 밥도 사주고 막 또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 있던 아주 진짜 믿음까지도 다 까먹고 완전히 세상으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절대로 내버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 안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보면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무슨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죄에 빠진 사람들은 참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나도 넘어졌을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조금 미루고 조금 미루고 이러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무뎌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어서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복사님 회개하려는데 회개가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계속 성령이 우리를 죄를 지으면 이제 막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이런 걸 주시고 말씀을 들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계속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화임맞은 양심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무감각해져가지고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럼 결국에 어때요? 이 사람 버림받을 수 있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잘못하면 즉시 회개해야지 회개를 미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루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회개한 것은 다 주님이 예수의 십자가 보일로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가려서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많은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겪지도 않으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구원파 같은 데 이런 데서 뭐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봐요 그러면 죄를 짓고도 예수님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회개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얼마나 마음이 양심이 강팍한지 몰라 진짜 강팍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나한테 오면 그런 사람들은 꼼짝 못해요 내가 당신 죄 지은냐 안 지은다고 물어봐 어떤 사람은요? 뻔뻔하게 죄를 안 지은다고 그래 죄를 안 지은다고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거기 보면 죄를 안 지은데 그래서 당신 성경에 죄가 뭔지 아냐 죄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한테 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드린 죄직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영혼 구원한 일을 했는데 영혼 구원 못한 게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구나 내가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거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조금이라도 미워했던 거 내 입으로 비난했던 거 눈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다 죄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가 더 크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면서 감사하게 되고 맨날 회개하게 된 거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해결할 거 없다고 죄도 안 지은다고 이런 인간들은요 신앙 양심이 화인맞은 것처럼 그렇게 강파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렸을 때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거든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그런데 회개할 필요도 없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고 주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이 그러네요 그놈들 괘씸한 놈들이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괘씸한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괘씸한 놈들이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있긴 있지만 아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적혀있다면서 진짜 회개도 안 하고 이러면서 머리로 이론과 지식으로 하지 진짜 믿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알고기 거의 알고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떻게 얼마나 내가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인가 알게 됐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노리고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도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전에 봉사할 때는 막 내가 내 열심을 내 힘으로 한 줄 아는데 보니까 사도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해놓고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뭐 내가 좀 뭐 했다 이러면요 막 교만해지고 안 알아준다고 서운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그런 게 이제 저거죠 저도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목표할 때 제가 젊어서 이제 목표할 때 아니 나를 이렇게 좀 뭐 하면 처음에는 막 서운하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보니까 지나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어디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그런 사명과 직분을 맡기셔서 이 천사도 흥무하는 일을 하게 해 주신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없죠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통해 큰 자는 성기는 자 성기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기는 자고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기 위해서 성기로 왔다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늘에 영광을 버리고 이 낙고천한 땅에 오셔서 성기는 자로 오시고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셨는데 내가 성김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지니까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알게 그런데 모든 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것들이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는 죄를 안 지은다? 그 말도 안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은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도 안 되겠어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떤 죄는 지옥에 안 가지만 어떤 죄는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분들 정말 여러분 또 죄 짓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빨리 교회 생활을 해보고 또 예배를 해보고 신앙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찾아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다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그들이 세상으로 갔다가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매일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무슨 행동을 막 죄를 짓는 건 아니죠 그러나 혹시라도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죄를 짓을까 봐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것이 또 틈탈까 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의 영혼을 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나중에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눈이 헛된 것들을 보지 않고 영적인 실력한 것을 볼 수 있는 내 귀를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왜? 내가 아무리 할라게도 한순간도 있잖아요 누구 비난할 수 있고 누구 욕하고 있고 누구 미워할 수도 있고 눈으로 보고 죄질을 수도 있고 생각으로 죄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제가 딱 100% 진짜 일체 죄 안 지은다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언제였냐면 제가 진짜 아니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내가 보면 살아온 게 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무슨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금이식 또 금이식 또 금이식 얼마나 그러냐 그런데 98년 7월 24일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고 성령이 사로잡혀버리니까 생각까지 그때 지배를 해버리니까요 아예 그때는 정말 그때 제가 실감을 했었어요 이런 성령 충만함도 조금 충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충만하니까 받아버리면 이렇게 생각으로도 아예 눈으로 입으로 이런 게 이런 걸 지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항상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